이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역사밤바다 나는 지금 역사밤바다 우철쌤의 역사밤바다 인간은 신석기를 거치면서 농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농사에는 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큰 강 근처에서 모여 살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경험들과 지형을 이용하여 농사가 발전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사람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족이 통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농사의 생산력이 증가하자 잉여 생산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잉여란 남는다라는 뜻이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것 이외에 남는 생산물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저장하고 모으게 되면서 이것이 재산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마다 생산물을 생산하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잉여 생산물의 양에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빈부격차라고 합니다 빈, 가난하다, 부, 부자이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인 사람의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 권력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권력을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면서 공식적으로 계급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계급 중에는 지배계급이라고 소수의 인원이 사람들을 이끌기 시작하게 되는데 이 지배계급이 사람들이 이끌고 농사를 지을 뿐만 아니라 부족을 이끌고 다른 부족을 점령하기 위해 통합하기 위해 전쟁을 벌입니다 그 상황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난한 부족이 주변에 있는 부족을 습격하여 그 부족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으면서 살아가는 것과 부자인 부족이 무기를 만들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그로 인해서 세력을 불리는 과정 속에서 약한 부족들을 통합해 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청동 무기가 등장하면서 청동기 시대가 시작되고요 이 청동 무기를 기반으로 큰 부족들은 정복 전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크게 성장한 부족이 도시를 건설하게 되고요 이 도시에서 여러 조직을 정비하고 여러 제도를 시행하면서 마치 국가인 것처럼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를 도시이면서 국가 조직으로 발전하였다라고 해서 도시국가라고 합니다 도시국가에 사는 인간은 문자를 제작하는 등의 문화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문화생활들을 종합하여 인간의 문명이라고 하고 그 문명이 시작된 뿌리로 세계 4대 문명을 들 수 있겠습니다 세계 4대 문명이란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황허 문명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두 개의 강 사이에 있는 비옥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두 개의 강, 북쪽의 티그리스강, 남쪽의 유프라테스강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이라크라는 나라의 영토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의 근처에 있습니다 현재 이집트의 영토에 있습니다 인더스 문명은 인더스강 부근에서 발생한 문명입니다 현재 파키스탄의 영토에 있습니다 황허 문명은 중국 황허강 부근에서 발생한 문명입니다 현재 중국에 있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각자의 문명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public havee ricular 71 70